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의 노동자 중에 고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요? 70%? 60%? 한 30% 정도로 갑니다. 30%요? 네. 중국에 일하는 모든 사람 중에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중국 노동자의 70%는 중졸 이하 학력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북언더스탠딩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북할럼미스트와 함께하는데 남국민 북할럼미스트가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점점 모시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문 닫을까? 문 닫을까요? 진짜 자꾸만? 저희가 남국민 북할럼미스트의 바지까랑이를 붙잡아서 김상훈을 대신 보내고. 자꾸만 대신 가는 거 믿기죠? 대신 일하는 데 보내고. 자 오늘도 재밌는 책을 또 골라오신 것 같습니다. 남국민 북할럼미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신 것 같은데. 왜? 얼굴 좋아하셨구만. 피부가 뽀얘진 느낌이랄까? 다행입니다. 타크서클 이렇게 내려오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난 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무슨 책입니까? 오늘 가져온 책은요.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 중국 요즘 핫한데. 그렇죠. 중국 정말 컨텐츠 다루기만 해도 조회수 폭풍하고. 중국은 진짜 어떻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너무 뜨거워서 관심이었다면 저런 거 많은 건지. 저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중국에 대한 컨텐츠들 관심도만 봐도 꼭 저희 채널만이 아니더라도 중국 관련된 컨텐츠에 전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보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한데 또 그만큼 정보가 많이 부족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중국 얘기는. 중국 신기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 같은 거 없어서 기상천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리콘유 다룰 때도 재미있게 많이 보셨던 게 그 사람처럼 전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이 나라는 어떻고 저렇게 평론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낯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외국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거의 미국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서구 중심. 그리고 사실 옆에 나라가 두 개밖에 없죠. 일본, 중국밖에 없는데 일본은 우리는 약간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우리랑 엄청 다른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으로만 생각을 하느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훨씬 인구도 많고 큰 나라인 중국에 대해서는 애초에 아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 없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사실 알기 어려운 건데 미국은 그래도 쏟아지는 정보가 많으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중국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없고 특히 이 책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중국도 말 그대로 보이는 중국인데 사실 중국의 진짜 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중국 그 부분을 봐야 한다.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니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런 걸 알려면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동북아시아 3극은 정서적으로 셋 다 싫어해 서로를.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는 싫어.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딱 드러나는 게 예를 들면 일본은 좀 다른 게 일본이 우리나라 서울이나 베이징에 보낼 특파원 수를 보면 정말 수십 명 단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언론사에서도 정보수로 보낼 정도인데 요즘 국내에서는 베이징 특파원도 없는 곳이 꽤 많고 그냥 현지 연구자를 그냥 주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국력이 커지는 와중에도 옆 나라에 대해서 옛날보다 오히려 모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거의 파이내셜 타임즈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중국을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데 이 책이 요즘 뭐냐. 그 정보들은 보이는 중국을 얘기한 건데 그거는 중국에서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진짜 중국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그게 뭔지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딱 뭐랑 비슷하냐면 미국 갔다 온 분들, 살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미국은 중서부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동부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외국인들은 보통 서부, 동부, 대도시를 경험하고 오는데 진짜 미국의 이런 정치나 이런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런 중서부에,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손꼽히게 도시화율이 낮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거의 절반이 아직도 농민인 거예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트럼프 지지의 주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일부인 것처럼 중국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그 부분이 훨씬 큰데 우리는 모르고 중국도 우리가 가봤자 베이징이나 가보고 그런 건데 보통 한국이 있는데 중국 어디 가봤느냐 하면 대도시도 상하이 베이징이지 뭐 그렇죠. 북경 상하이 관광으로 이런데 저런데 끝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대도시에서 이동할 때도 다 고속절토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광활한 중국이 진짜 중국이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는 서양의 특파원도 없고 외국의 연구자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자기들의 뭔가 칩으로 생각하고 약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중국도. 그리고 우리는 실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외국에 대한 책들은 언제 시점에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시일성이 있느냐. 이거 완전히 옛날 얘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2021년, 2년쯤에 나왔고 이 책이 외국에서 나온 건 2020년에 나왔어요. 2020년. 물론 코로나를 맞춰서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게 이 책 내용을 보면 팬데믹 얘기보다도 그 전 얘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쓰려면 그 전부터 썼을 테니까 아마 코로나 팬데믹 전에 집필을 해서 그때쯤 나온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게 그렇게 크고 중요한데 그럼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래.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면서 너도 어떻게 알았냐. 본인도 모를걸. 네. 그런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인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콧 로젤이라는 미국인 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탠퍼드대에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 게 뭐냐면요. 40년을 중국만 연구한 중국 통인데 그 주제가 중국 농촌만 40년을 연구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도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외국 학자들이 중국을 연구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도시에 있죠. 상하이, 북경 이런 데서 연구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40년 전부터 중국 농촌만 연구를 하고 이 책에서도 자기가 중국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 중국 농민들을 인터뷰했던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진짜 재미없는 거 아닌가? 아니, 농촌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중국 농촌은 한 40년 동안 바뀐 게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내용인데, 농촌 얘기고.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연구를 하려면 뭔가 눈앞에 딱 보이고 빨리빨리 결혼을 내도 힘든 게 연구인데 이 사람은 그 넓은 중국의 대륙을 농촌을 해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외국인 학자가 그것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중국 농촌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책은 정말 흔치 않다. 책은 재미는 없다, 솔직히. 그런데 책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생세한 얘기가 많이 담겼어요. 네, 생세한 얘기도 많이 담겼고요. 농촌도 인터뷰 중심일 것 같아서. 이걸 보면 느낀 게 제가 느낀 확실한 건 저도 이제 외신을 즐겨 보지만 사실 외신은 탑뉴스의 중국 얘기 나온 게 정말 많아요. 파이네덜타임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거의 중국에서 이상한 뭐가 터졌다. 아니면 몇백 명이 뭐 먹고 탈났다. 사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중심인데 외국 그런 외신들은 정말 뿌리가 깊긴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상하이의 유대인제고 말씀드리고 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용은 저도 외국 기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된 건 확실히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일 것 같습니다. 중국 시골은 어떨까? 그냥 많이 낙후됐다. 생각보다 많이 낙후됐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중국 시골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골보다 더 낙후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골은 인구도 그게 안 된다잖아. 큰 개도 안 잡힌다잖아. 출생신고도 안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 그렇지. 그렇지. 하루에 버스 4대 달리고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지금 일단 중국이 농촌이 얼마나 크냐 하면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대략 한 6억 명 이상이 농촌에 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6억 명.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도시들을 빼면 실질적인 농촌에 가까운 것들만 분류하면 10억 명 정도는 여전히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인구 많네요. 그렇죠. 10억 명이래. 10억. 사실 상하이나 선전 가면 정말 대도시고 서울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도시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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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고 대부분은 여전히 그렇다는 거고 통계적으로도 농촌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지적하는 문제 뭐냐면 중국의 농촌이 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함정에 빠져 있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데 저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교육 문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농촌이랑 교육이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 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2020년에 얘기를 한 건데 그 원인으로 교육을 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게 2020년이고 또 쓴 게 2018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처럼 위기에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였으니까. 굉장히 잘 나갔죠.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잘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의 교육을 지적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국이 너무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서는 저도 굉장히 말이 되나라고 생각했던 게 인적 자본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북아 삼국하면 전 세계에서 교육열로는 최고잖아요. 중국도 교육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거 맘 이런 말이 왜 생겼냐 하면 이런 동북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가서 동북아식으로 교육하면서 생긴 말이잖아요. 중국도 그런 중국의 수능 같은 거 응시하는 거 보면 정말 거의 동물처럼 학대하듯이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요지는 중국인들이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중국은 더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시골, 중국의 농촌에서는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그거 대도시에서만 아마도 학교율이 굉장히 높을 때고 그렇죠. 시골은 그렇지 않겠죠. 이 책이 더 우리한테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인들은 교육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치 어디 도시를 갈 때 고속버스가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희는 의무교육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 않고 유교국가라고 하는 중국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책을 읽고 아는 수치인데 중국의 노동자 중에 고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요? 70%? 60%? 실제로는 한 30% 정도로 갑니다. 30%요? 중국에 일하는 모든 사람 중에 고등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중국 노동자의 70%는 중졸 이하 학력이라는 거죠. 초등학교가 나온. 거기 의무교육이 아닌가? 의무교육이긴 한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중학교까지 정도 그냥 대부분이 하고 고등학교 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저 얘기 들으니까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중국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 통계로 그냥 출생신고를 안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러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없겠죠. 기록이 아예 없어서. 그래서 돈만 주면 무슨 짓을 한다. 무슨 짓이든 다 해준다. 무섭다.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문제도 뒤에 나오는데 그 문제가 이런 문제들에 결국은 파생된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데 가면 고학력자 넘쳐나잖아요. 중국이 사실 세계적으로 공대 배출하는 인력의 수준으로 치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공대생만 한 7,800만 명이 배출되는 나라니까. 그런데 그건 대도시 한정이고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고등학교 간 사람도 흔치 않은 게 현실이고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농촌이 중국의 오히려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은 그렇겠지만 사실 14억에서 30%면 3억 2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인적 자원 수준이 낮다고 하면 굉장히 반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중국의 그런 공학 교육은 정말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공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학도만 1년에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죠. 과학기술 수준 자체가 높고 사실 덩샤오팅 이래로 주석 총리 중에 공학도 아닌 사람이 한두 명인 수준이거든요. 아마 리커창만 경제학 전공이고 이외에는 다 공학도일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맞는데 이 책이 요즘 뭐냐면 예를 들면 올림픽 1등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땐 중국 1등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라는 중진국의 선진국이 되려면 전 국민이 함께하는 게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 중에 1등이 1등한다고 이게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팀원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들을 맞춰줘야 다 함께 플레이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재는 아무리 말해도 나라를 익히 수 있는 거예요. 평균 점수로 깎아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평균 점수를. 결국은 국민소득이나 이런 수준은 평균 소득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몇백만 명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수십억 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이고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요지였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해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낮으면 실제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네.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딱 뭔가 사회적인 실험이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유럽 미국을 빼고 거의 전 세계 주유국들도 초토화되고 그렇죠. 뭐 식민지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우리나라 같은데. 그래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수십 년 지나서 결국 고소득 국가가 된 나라는 정말 많이 잡으면 한 스무 개 아니면 한 열댓 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석유나는 이런 나라들 빼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원래 열강이 아니었던 나라들을 꼽으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든지 싱가포르. 그렇죠. 싱가포르, 대만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나라들을 연구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으로 진입한 나라 중에 고교 진학률이 50% 이하였던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졸업한 국가라고 하는데 고소득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고교 진학률 평균이 70% 정도였는데 이게 그 당시 이미 선진국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졸업한 나라들은 못 살던 시절부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고교 진학률을 보였는데 반대로 실패한 나라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50% 이하 한 30, 40%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태국, 남미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예외 없이 고교 진학률이 50% 이하의 저조한 수준을 보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고교 진학률 50% 이상인 중진국이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발전 단계별로. 그러니까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낮은데 그거는 나라가 이제 발전 단계를 거쳐가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냥 그런 단계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을 아예 앞받으면 그 중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인적 자본의 수준이 낮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중진국 인재 됐어 하면 인재 고등학교들 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재 우리나라 좀 잘 사니까 인재 애들 고등학교 정도 보내도 되겠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계를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걸 졸업한 나라들은 이미 저소득일 때부터 고소득일 때 필요한 자원의 수준의 인적 자원 투자 한 나라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선행 교육을 하는구나. 선행 교육. 내 능력에 비해서 좀 교육을 앞서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90년대에 남미 국가들이 다 만불 때를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남미가 뜬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포함해서 남미도 똑같은 게 뭐냐면 인재부터 뭔가 우리도 좀 이제 중진국처럼 선진국처럼 할까 했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거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 동력이 꺾이면서 빠지는 게 중진국 함정이고 그 핵심 원인이 저소득일 때 이미 애들이 곧 가르쳐놓지 않았다. 그런데 탈출한 나라는 다 가르쳐놨다는 겁니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행 교육. 선행 학습이 진짜 중요하고. 나라도 선행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선행 학습을 해야 되고 자기 능력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탈출한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평균이 그 당시에 발전하던 당시에 72% 정도였대요. 고교 진학률이. 그런데 이게 지금 선진국이랑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고등학교 가는 건 선진국은 다 가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고등학교 가는 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절대 평균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한국은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우린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쉽게 생각해서. 미쳤다뇨. 선견 지명이라고 하죠. 미국의 고교 진학률이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으세요? 50%는 되지 않을까요? 50%는 높겠지. 선진국인데 미국. 미국은. 선진국은 아니죠. 미국은. 강대국. 미국은 강대국. 선진국이지. 강대국이죠. 미국은 예를 들어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맨날 고등학교 나오니까. 그렇죠. 미국 애들이 고등학교 안 가면 뭐하나 싶은데 미국의 고교 진학률이 54%예요. 제가 딱 맞췄네요. 그렇게 안 돼요? 나 그것도 훨씬 더 맞지 않았는데. 그리고 OECD가 선진국 평균이 82%입니다. 그래요? 선진국들을 모아놔도 평균이 82%예요. 그거 보십시오.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랑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한 95% 이상이면 다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교 진학률이 95%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안 가는 사람이 없지 고교 진학률이. 저희가 세계 평균을 올려놓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5개 나라밖에 안 돼요. 어디입니까? 프랑스, 이스라엘 이런 정도? 이런 나라들 정도고 90% 넘는 건 대부분 EU 국가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OECD에 있는 남미 국가들은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서두룩한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보낸다는 게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니다. 우리도 사실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되고 다 지원하기 시작한 게 10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음 스텝을 가는데 핵심적인데 중국은 그걸 이미 안 해놨다. 우리가 의무화는 늦게 됐지만 사실 고등학교 안 간다는 건 일반인들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 영화 보면 싸우고 친구 괴롭혀도 다 고등학교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죽거리, 말죽거리. 미국 영화 보면 맨날 뒷골목에서 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하고 담배를 펴도 학교에서 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애들이 집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말죽거리 잔혹사도 애들이 싸워도 학교에서 싸우니까 그게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알겠어요.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통제하기 다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민의 평등 이런 거 중요한. 어쨌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니까 인민들이 다 공부를 시켜야지. 다 학교가 그냥 학교 싹 지워가지고 의무 교육 전부 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국가인데 아직 인구가 너무 많고 우리 아직 발전 단계가 부족해 하면 그냥 앞서 나가는 놈은 앞서 나가고 그냥 떨어지는 놈은 떨어지고 그냥 그렇게 일단 가보자고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은 사실 이런 거 미리미리 해놨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가라고 하면 다 가야 될 것 같은 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왜 도대체 동북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 대만, 한국, 일본 유교권 국가들은 다 교육을 잘 시켜놨는데 중국만 유독 이랬냐 하면. 중국은 왜 공부를 안 시켜요? 그 이유가 정말 좀 예상 외였고 듣고 보니 딱 이해가 됐던 게 그 국가의 건국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건국자가 누구냐면 마오쩌둥이잖아요. 마오쩌둥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게 지식인이었거든요. 평생이 힘들어. 1966년내부터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문화대혁명 때 수없이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게 지식인이고 특히 학교와 교사였습니다. 사실 문화대혁명이 공식적으로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기간은 사실상 그냥 학교 시스템이 무너졌다.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운영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운영을 해도 학생들이 교사하고 교사들을 학생 자리에 앉혀놓고 그런 거를 10년을 한 거예요. 마오쩌둥 자체가 애들이 먹물 먹으면 다들 해이해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아예 그 세대 자체의 교육이 끊겨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시스템이 거의 회복이 안 됐고. 그런데 공산당 일당 독재한다고 하면 사실 사회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아지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냥 공산당의 이념을 열심히 교육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학교를 열어도 그런 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면 오히려 그런 마오쩌둥의 어록 공부하고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제대로 된 필요한 여기서 핵심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고교 진학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고등학교에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 않고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해야 되는 기본을 가르치는 거라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뭘 가르치냐면 보편적인 기술을 배운다는데 그게 뭐냐면 수학, 언어, 컴퓨터 같은 보편 기술을 가르치는 게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 하지만 그걸 배워놔야지 사회에 나가서 활용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적용이 되는 기술들을 배워야 돼. 그런데 그게 고교 진학률인데 중국은 애초에 학교를 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를 보내는 뭘 가르치냐면 그럼 마오쩌둥 어록 가르치고 사상교육하고 이러니까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교육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노동시장에 나서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의 노동시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덩샤오팅이 집권했을 때는 보면 나아지지 않았겠냐. 덩샤오팅 개혁하고 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덩샤오팅도 딱히 교육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경제 개발하기 바빠 죽겠고 애들 지금 학교 보낼 시간이 어디냐. 다 공장 가서 일해도 지금 급한데 하면서 덩샤오팅 자체도 교육에 별로 투자를 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 노동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마오쩌동 때는 아예 교육이 끊겼고 덩샤오팅 때도 나라에서 교육 투자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덩샤오팅이 끝나고 장점인으로 넘어가고 할 때쯤에 중국이 어느 정도 가속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선행학습의 논리에 따르면.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로켓에 불이 붙기 전에 끝내놨어야 되는데. 미리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2단 분리, 3단 분리를 준비로 해놔야 되는데 이미 덩샤오팅 때까지 손을 놔놓은 거예요. 그래 놨더니 덩샤오팅이 90년대까지면 그때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시장에 있겠죠.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중국의 지금 노동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야, 정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게 일부러 안 시켰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교육을 안 시키는 게 개발도상국들의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교육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나라에 안 그래 돈도 없는데 예를 들면 장관들끼리 모여서 예산 나눠주는데 산업부 장관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우리 학교를 더 지어야 된다고 해서 산업부 장관이 공장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공장을 지어야죠. 그렇죠. 지금 다들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학교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중국도 그랬고 오히려 우리처럼 그 시절에 학교를 지을 생각을 한 게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 저 말 들으니까 정말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상한 것. 이상한 게 특이한 거다.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도 읽고 그래 중국이 교육을 안 시킨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일하고 물건 열심히 만들어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적한 게 뭐냐면 뭔가 우리는 너무 성장을 계속해와서 이만큼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게 스텝이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최저 수준에 돌파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숙제를 해결해야 다음 스텝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냥 쭉 올라간 게 아니라 못 가면 영원히도 못 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5년, 16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제조용 로봇 사용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사용 1위 국가가 됐는데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한 30, 4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중국이 그 사이에 임금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중국이 임금이 너무 비싸서 남는 게 없다. 옛날같이 중국이 저렴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처음에 발전할 때는 정말 신났던 거예요. 덩쇼핑 때도 교육이고 뭐고 상관 안 했던 게 그냥 농촌에서 그냥 밭 갈던 애들을 도시에 밀어넣고 그렇죠. 농민공. 그냥 이런 작업만 시키면 GDP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경제에서는 사실상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건 그냥 GDP 창출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공장에 보내기만 하면 GDP가 빡 올라가고 우리도 경험을 했죠. 그랬는데 중국의 그 자원이 2005년부터 이미 고갈되기 시작했고 이미 2005년부터 그렇게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줄기 시작했고 그게 마침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2015년에 다 제조용 로봇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도 사람이 모자란 게 이미 10년이 넘었다. 거의 2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올랐고 그러니까 차라리 로봇을 쓰는 게 나았는데 문제는 로봇을 이렇게 쓰는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다 중졸 이하의 생산성으로 볼 땐 저급 노동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 대체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 임금을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된 거죠. 임금은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의 수준은 아직 떨어져 있으니까. 쓸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비싸면 그 임금을 만들 정도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하려면 최소한 고졸 이상의 노동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2015년쯤 불터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수준이면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이거 우리가 이제는 교육에 미친듯이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2015년 전부터는 중국에서 이제 또 고등학교 가기 운동을 합니다. 하라면 하는 거죠. 하라면 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가기 운동을 하는데 그게 수치는 막 올라가요. 고교 진학률, 지방정보별로 경쟁하고 하는데 그 얘기도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농촌을 직접 돌아다니는 학자잖아요. 가봤더니 있다고 하는 학교가 없고 학교에 등록돼 있는 학생은 200명인데 등교한 애들은 10명도 안 되고 그 동네 농민들이 막 등록돼 있고 그냥 보조금 주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애들이 학교가 사실상 선생님도 없고 그런 식으로 2015년부터 막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문제 뭐냐면 2015년부터 고교 진학률 100%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노동자의 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앞에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전체 누적된 걸 다 바꾸려면 최소 4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버핏이 했던 재미있는 말 중에 9명이 임신을 해도 한 달만 애기를 낳을 수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절대 시간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의 교육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공산당도 자기들도 알죠. 왜냐하면 15년쯤부터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임금은 예를 들면 200만큼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하던 제조업 수준으로는 100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적자니까 기업들이 다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끌어올려야 되겠다. 우리도 새로운 첨단 산업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교 보내 했지만 그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나와도 굉장히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미 중국이 15년쯤부터 트랩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2020년에 이 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는 실험 문제, 청년 실험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갈 데가 없다.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갈 데가 없는데. 밑에 애들도 교육시켜서. 밑에 애들을 밀어올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그래서 오히려 더 공산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을 높이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게 있는 게 지금 중국 대학생들이 일할 데가 없다라고 난리잖아요. 중국 대학생이 수백만 명씩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청년 취업난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봐야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고학력자들도 일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 수준이 아직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누구냐 하면 중졸 이하의 정말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중국 수준에 맞는 예를 들면 1, 2, 3단계 하면 2단계 정도의 일자리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1단계를 막 탈출했잖아요. 2단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단계 예를 들면 태양광 신재생 이런 걸 잘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중국의 전체 인구를 고용하기에는 매우 매우 작은 규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 부분이 되어줘야 이거 찍고 다음 단계인 선진국으로 가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걸 해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고등학교 이상의 자원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는데 마침 중국이라는 경제가 열리면서 하급 제조업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제조업까지 안전하게 간 거예요. 그다음에 첨단 산업,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으로 가는 거죠. 중국은 그 다음 스텝 자체가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벽에 막혀서 중졸 이하의 학생들은 다 실업자가 돼 있고 또 너무 많이 배운 친구들은 일할 데가 없고 그게 지금 중국의 상황인데 이게 중국만의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다 이걸 경험을 했고 중국도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저소득에서 중간으로 갔다가 고소득을 착착 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쪽으로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고 미리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앞으로 뛸 것 같은데. 선행의 애들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아니, 그런데 공교육 이렇게 만들어놔도 안 간다잖아요. 아니, 또 중국도 경쟁심이 있어서 한 번 분위기가 잡히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학 가는 그 입시 경쟁은 또 대기체열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소득자들. 한국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도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중국 학생들을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쉽게 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즘에 남아있다는 거죠, 중국에. 왜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이후에서. 이러시면서 보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있다, 있다. 알겠습니다. 뭘까? 재밌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약간 약올리듯이. 2부 꼭 보셔야 됩니다.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